요즘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칭찬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마라톤 대회를 뛰면 1등인 건 홀 찍어 잘했다고 메달도 간식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심지어 사진도 촬영을 해주거든요 건강한 달리기 문화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러닝 전도사 안정훈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원하던 중국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합격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00명의 합격생 중에 저만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거의 맨날 울면서 1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울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박차고 밖을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도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돼서 눈물이 땀처럼 보이게 하려고 빨리 달렸어요 그날만큼 이상하게 머릿속에 있었던 잡념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상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니까 일어설 힘이 생기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막상 회사에 취직하고 보니까 저와 정말 안 맞더라고요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을 하고 회사에서 받은 아픔을 달리기로 치유를 받던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칭찬받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큰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까지의 관계가 있을 텐데 적절한 성취감이나 보답 칭찬이 없으면 그 위까지 올라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오늘도 내가 10km 달리는 걸 성공했는데 다음에는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겠지 하루하루는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성취감을 얻고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되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5분 달리기를 했을 뿐인데 지금 저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안 좋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5km를 달렸는데 오늘은 6km를 달려볼까? 어제보다 10초 더 빨리 뛰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제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울 수 있던 것 같아요 달리기의 시작은 걷기라고 생각을 해요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결국 피니쉬 라인에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운동학은 각자 종여매고 나가기만 하면 어쨌든 성공의 길로 이어지니까 가끄 편하게 걸으시면서 조금씩 즐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법에서 계속 일어나고 싶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는 이 사실은 저희는 다음 일에 오세요 Shelby'에 오세요 그리고 여기 이 사실은 속이 일어나고 싶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안 lives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안 denke에 감사합니다.